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쪽도 딱 들고 있었어? 아유 정말 누가 쓰신 거예요? 제발 한 마디 짐승이 끄네 어흥 잡아 먹기 좀 이따가 주십니다 저기 가세요 오늘 공연 너무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랑 좋습니다 아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인터뷰 왔다고 아 괜찮습니다 깜만에 오기 때문에 싫다 좀 오늘 너무 멋있었다고 말을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흥 걱정 울리지 못하네 이게 우리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니 정신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계신지 딱 그 제일 앞에서만 딱 있을 때 앞에 가지고 대충 대충 조금 늦게 오시고 대충 많이 해주세요 맞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시래요? 결혼 10주년 결혼기념일 하세요? 네 축하드립니다 결혼기념일 나 버스를 지나가네 아 여기로 들어왔어요 네 아유 너무 맛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선생님이 기다리던 신랑인들이 어흥 아흥 아흥 주머니에요? 아 신랑인들 아 신랑인들 하하하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오 네 매일 매일 이러면 아 그 어흥내다 아 어흥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짐인데 저 내려갈 때 와요 네 내일 내일 봐요 내일 오십니까? 네 아 내일 짐이 있는데 내일 가져오셔야겠어요 네 내일 저거 올라가고 여러분 다 같이 퇴근해요 하하하하 올라가시면 되는데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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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먼저 퇴근하세요 퇴근하세요